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두 동사로 상대에게 묻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너 뭐 뭐 하니 라는 표현일 때 do 다음에는 you를 써서 do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o you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하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do you like 이때 do you 다음에 like 좋아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즉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this 이것을 즉 do you like this 너 이거 마음에 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 you 이때도 역시 do you 상대에게 두 동사로 묻는 표현이고요. do you 다음에 have 이때 have도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time 시간을 즉 너 시간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 you know 이때도 역시 do you 다음에 너 알다 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했고요. 힘 그를 즉 do you know him 너 그를 알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동사로 상대에게 묻기 표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 you want 이때도 do you 다음에 want 원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do you want 너 원하니 water 물을 즉 do you want water 너 물 좀 마실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 you live 너 살고 있니 이때도 역시 do you 다음에 live 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써서 표현을 했고요. here 여기 이곳에 do you live here 너 여기 살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 you agree 이때 agree 하면 동의하다 찬성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즉 do you agree 너 동의하니 너 찬성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강조드릴 것은 두 동사로 상대에게 물을 때는 do you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do you 다음에 꼭 동사 원형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does 동사로 삼자에 대해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es he 좀 전에 do가 아니라 이번에는 does를 사용했는데요. does 다음에 he는 나도 아니고 상대인 너도 아니고 제 삼자 he 그 즉 삼자에 대해 물을 때는 do가 아니라 does를 써서 묻게 되는데요. does he 하면 그는 뭐 뭐 하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es he 다음에 like 동사 원형을 썼고요. 즉 does he 그는 like music 그는 음악을 좋아하니 그는 음악을 좋아해 라고 삼자에 대해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역시 does tom 이때 tom은 제 삼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때도 does로 물었고요. does tom tom이 leave 살고 있니 here 이곳에 이때도 does tom 다음에 leave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es she 이때도 she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 삼자인 그녀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oes로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does she 그녀는 no 알고 있어 you 너를 이때도 does she 다음에는 no 알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두 동사로 나에 대해 묻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 I 이때 do 다음에 I를 써서 나 뭐 뭐 하니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ook 하면 뭐 뭐처럼 보인다 뭐 뭐하게 보인다 fat 하면 뚱뚱한 살찐 look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서 뭐 뭐해 보인다 뭐 뭐하게 보인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do I 다음에 꼭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Do I look fat 나 뚱뚱해 보여 나 살쪄 보여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 I have to 이때 have to 하면 뭐 뭐 해야 한다 이때도 have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Do I have to go there 나 거기로 가야 하니 나 거기로 가야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Do I 내가 look good 멋지게 보이니 좋게 보이니 in red 하면 빨간색 옷을 입은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Do I look good in red 나 빨간색 어울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두 동사로 나에 대해 물을 때는 Do I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Don't 로 부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don't like this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 앞에 Don't 가 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Don't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I don't like this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즉 나는 이거 안 좋아해 라는 부정의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don't have 이때에도 역시 Don't 뒤에 동사 원형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 앞에 Don't 를 썼고요. 나는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을 Time 즉 나는 시간이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I don't know 이때도 Don't 뒤에 No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나는 알지 못한다 힘 그를 즉 나는 그를 몰라 이렇게 Don't 를 써서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on't 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Doesn't 로 부정을 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 Doesn't 도 역시 Don't 처럼 동사 원형 앞에 그리고 Doesn't 뒤에는 동사 원형 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 Doesn't 이때 Doesn't 를 쓴 이유는 Doesn't 앞에 He She 즉 3인칭이 왔기 때문에 제 3자가 왔기 때문에 Doesn't 를 쓰셔야 하고요. 꼭 He 나 She 처럼 3자가 주어 일 때는 Doesn't 를 써서 부정문을 만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He Doesn't Like This 그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이거 안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She 역시 제 3자 이기 때문에 부정문을 Don't 가 아니라 Doesn't 로 사용 했고요. She Doesn't Eat 그녀는 먹지 않는다. 김치 김치를 그녀는 김치 안 먹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Tom 이때 Tom 도 역시 제 3자 의 이름이기 때문에 Doesn't 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고요. Tom Doesn't Know You Tom 은 너를 알지 못한다. Tom 은 너를 몰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앞에 주어가 3인칭 제3자 일때는 Don't 가 아니라 꼭 Doesn't 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확인 퀴즈가 되겠고요. 1번 퀴즈를 보시면 빈칸 You have time 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너 시간이 있어 자 이때 맨 앞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두 번째 퀴즈를 보시면 빈칸 Tom live here 우리말로는 Tom 여기에 살아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힌트는 Tom 제 3자 라는 그러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3번 퀴즈를 보시면 빈칸 I look thin 우리말로는 나 날씬해 보여 라고 나에 대해서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3번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do 그래서 do you have time 너 시간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퀴즈는 정답이 does 가 되겠고요. does Tom live here Tom 이 여기에 살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 퀴즈는 정답이 do 가 되겠고요. 그래서 Do I look thin 나 날씬해 보여 이때 thin 하면 날씬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력 확인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퀴즈를 보시면 I 빈칸 like this 우리말로는 나는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의 의미가 되겠고요. 과연 1번 퀴즈에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2번 퀴즈를 보겠습니다. He 빈칸 eat garlic 이때 garlic 하면 마늘이 되겠고요. 그는 마늘을 먹지 않는다 라는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2번 퀴즈의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번 퀴즈를 보시면 I 빈칸 know her 우리말로는 나는 그녀를 모른다 이때에도 부정문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즉 3번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퀴즈는 I don't 가 되겠고요. 그래서 I don't like this 나는 이거 안 좋아해 라는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2번 퀴즈는 he 그는 doesn't 가 들어갔고요. eat garlic 그는 마늘을 먹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퀴즈는 I don't 가 들어가서 I don't know her 나는 그녀를 몰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